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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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말로 넘는데? 어어 더 들어가네 아잇 잠깐만 요 맛있다 맛있어 스페인스님 이거 뭐야 나간거잉? 아래에 있다 여기 스카우트 있길래 그냥 잡았어요 잡아야 돼 이거 어딘들 이거 팀키고 이제 아니 하여간이 잡아야 돼 나이스 와 스카우트 아예? 이제 에이압 갚탭 갚탭한데 이러면 그냥 이렇게 무사하는거 같아요 근데 저희 두명이 있는거 밖에 못봤거든요 아 거기 아시죠 야 먼저 들어가 드리니 아니 난 스카우트에서 원생제임에 들어가 드리니 스카우트에서 스카우트에서 도대체 계속 파란색 지금 지질까라먹게 된데? 들어오세요 상단에 따라 놓고 에이치 빨면서 들어와야 돼 이만 로봇까지 다이브 해야 돼 인데 아우 눈 생겼다 어쩔수 없으니 못들어 온 사람은 안 돼 로봇에 이별 하면서 그 다음에 버텨야 돼 에이치 일러 일러 잡아 일러 잡아 시작 로봇에 로에 n 로엥을 잡아야 돼 힐러도 해야되는데 나 왜 때리우는거야? 근데 마나 많이 달리니까 천천히 가 피관리하면 천천히 이길 수 있어요 마나 없어 마나 없어 손까지 깔아놓을게 2킬 2초 일라인 2킬 다인도 없나요? 퍼마? 허벅 허벅 헤벅 뒷라인 2킬 마지막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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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라인 2킬 뒷라인 2킬 하나씩 따르고 있어 단호마나 힐러 단호마나티 랄럼도 다운 랄럼도 다운 이거 다 잡았다 할 수 있어 흘러 흘러 도망간다 도망가는 애들 일꾼 쪽에서 캐치해줘 그 많은 사람들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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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위 하위 옥 옥 하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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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었다 지셨다 그래 odzi